어? 너무 무겁다 야 더와봐 예이 오우 오우 야야야야야 튀어 그냥 튀자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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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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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오우 늘러 오우 오우 씨 저를 피해? 쓰읍 저를 피해? 다 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 뭐 죽이 뭐 죽이 쓰읍 아 페링이 이게 조금 더 잘 돼야 하는데 어? 헤링만 조금 더 잘할 수 있으면 참 좋을텐데 아 에스트도 다 썼고 아 맘에껏 낀 기사였어 필요 없다네 아 그러고 보니까 저기 바노르론도 밑에 쪽에 저것도 있는데 에스트 파편이 있다 했는데 몰라 나중에 먹어 솔직히 에스트가 모자르다 에스트가 지금 솔직히 말하면 모자라 기분은 너무너무 진짜 나중에 안 먹어 에스트 파편만 찾아 가지고 났어야겠어요 이거 아 아 아 아 수고 옵시다 가기 전에 수고 옵시다 신나 아 이제 가야지 하다 싶으면은 쏘리 이렇게 맞네 시용 아 레벨업을 꾸준히 그냥 가 가 가 아놀론도 자 이제는 잡지 말고 그냥 갑시다 아 아 아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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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지나갑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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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가자 가자 여기 분위기가 왜 이러니?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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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으로 넘어가자 넘어갑시다 괜히 이쪽으로 왔네 가 가 가 가 죽어라 얘네 거기 아닌가 걔네 약정인 증표 됐고 뭐 안주니? 저쪽에 뭐 검 엄청 거지같은 몰트 있다던데 야 나와봐 나와봐 왜 안보이지? 잠시만 화이메 롱스드 가져와봅시다 화이메 롱스드에도 이렇게 하는가? 화이메 롱스드가 짱이네 잡았고 화이메 롱스드 짱이다 어디? 왜 안보이지? 분명 있다고 했는데 아 저기 딱 봐도 저기 보스름이고 저게 딱 봐도 보스름이고 저거 뭐니? 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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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봐도 위험해 보이는 괴물이 딱 봐도 엄청 위험해 보이는 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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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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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쟤는 계단 못 올라오겠죠? 못 올라와 못 올라와 쟤가 계단 어떻게 올라와 어? 역시 모르니까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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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빨리 잡았고 화살 몇 개나 있는데 50 58이면 되게 모자른데 이거? 빨리빨리 퐁 조심조심 빨리빨리 딱 봐도 위험해 보이죠? 그니까 조심조심 조심조심 시계 퐁 퐁 다시 다시 아 이거 돌아가면 화살 좀 채워야겠다 어? 돌아가면 화살 좀 이거 다시 새로 사놔야겠어요 아 진짜 저거 딱봐도 독 같죠? 딱봐도 도기인데 도기는 아니면 저주겠지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더 힘냅시다 뭐야? 아이씨 언제 갔어 음.. 보자 앞으로 한 대 더 한 대 더 잡았다 애들 있지 해 줬어 어 얘네 보면 화염딜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거 위피를 봐봐야 하나? 혹시 엘드리치 이거 주위 딜 많이 들어가나? 12,000 13,000 대타 조금 주네? 대타 조금 주네? 솔 하긴 슬라임이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귀찮을 뿐이지 어디에서 슬라임이 이렇게 계속 나오는겨? 어디선가 슬라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거 어디지? 어디지? 범인은 누구냐 일단 돌아갑시다 일단 돌아가 일단 돌아가 돌아가 괜히 소울 아까워 딱봐도 저기 보스전인데 헉 이게 딱봐도 보스전인데 딱봐도 보스전인데 준비해야죠 준비해야죠 여기는 어디야? 내가 여기로 왔던가? 어? 나 여기로 온게 아닌데 나 여기로 안왔는데 여기로 왔나? 그런가보네 일단 기사들 저거 잡고 레벨업 할 수 있으면 레벨업 하고 어디갔어? 얘네 다 어이 오우야 아 무거워 됐어 갑시다 이 정도면 소울 돼 오우 오우오 템 많이 받았고 일단 팔 빼 팔 빼고 어? 아 있었구나 어디갔어니 너 이래고 오우 소박 포 갑시다 큰쇠기 석파편까지 오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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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기적 오기적 오기적 이것저것 많이 사고 옵시다 벌써 한 시간 받는데나? 레벨업 550이 모자라네 어 딱 됐다 솔직히 조금 낫긴 한데 뭐 그정돈 뭐 남는건가? 지구력.. 지구력이 너무 쪼달린다 그리고 아니.. 예예예 제를 준다.. 아, 불제를 건네준다 아는.. 아는 사이였어? 흐흐흐흐 그래서 편이 없고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소울이 없네, 소울이 흐흐흐흐, 잠시만요 나 위키 좀 모글게, 위키 좀 흐흐흐흐흫 흐흐흐흑 그치 뭘로 잡아야 하네 공략 물리 화염 벼락?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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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수리라 일단 그냥 해보자 일단 그냥 해보자 일단 그냥 그냥 해 그냥 해 정 안된다 싶으면 그때 강화하고 정 안된다 싶으면 그때 강화하고 일단 보스 잡읍시다 일단 보스 잡으러 한번 해보자 긴장하고 오지 마라 바쁘다 바쁘다 아직까지 쫓아오나? 아니야 안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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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고 오잇 왔다 왔다 뭐야? 뭐야? 어? 어? 뭐고야? 오케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훅 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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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